CRR HANDDR 게이밍 노트북은 현대 게이머와 매니아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강력한 제품입니다. 이 리뷰에서는 CRR HANDDR 게이밍 노트북을 탁월한 게임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으로 만들어주는 최첨단 기능, 고성능 구성 요소 및 세련된 디자인을 살펴봅니다. 고성능 게임 프로세서 CRR HANDDR 게이밍 노트북의 핵심은 원활한 게임 경험에 필요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게임 프로세서입니다.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든 광활한 가상세계를 탐험하든 노트북은 원활한 게임 플레이와 반응성을 보장합니다. 놀라운 비주얼을 위한 전용 그래픽 이 노트북은 전용 그래픽을 갖추고 있어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위한 놀라운 비주얼과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액션 게임, 그래픽 집약적 시뮬레이션, 시각적으로 놀라운 RPG 등 어떤 게임을 하든 CRR HANDDR 게이밍 노트북은 게임의 생생함을 선사합니다. 멀티태스킹을 위한 넉넉한 램 넉넉한 램을 탑재한 이 노트북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 게임 성능 저하 없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재생률 및 응답 시간 게이밍 노트북은 빠른 새로 고침 빈도와 응답 시간을 자랑하여 모션 블러를 줄이고 모든 프레임이 정밀하게 표시되도록 합니다. 세밀함과 선명함을 위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선명한 디테일과 생생한 색상을 제공하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로 고해상도 게임에 푹 빠져보세요. 게임 분위기를 위한 RGB 백라이트 키보드 RGB 백라이트 키보드는 게임 분위기를 더할 뿐만 아니라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GRR HANDDR 게이밍 노트북은 강력한 성능, 몰입감 넘치는 비주얼, 다양한 게이밍 기능을 입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